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지난 11월 14일과 15일 양일간에 걸쳐서 두 개의 독립된 기관에서 발표한 그런 경제에 관한 자료는 같은 나라에 살고 있지만 두 나라 같이 사는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앞으로도 더욱더 뚜렷하게 차이를 드러낼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오늘 한번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는 KB금융그룹이 발표한 2021년도 한국부자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또 보고서는 한국경제연구원이 한일안국의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금수령실태조사 결과입니다 두 가지의 보고서는 하루 차이로 발표가 됐지만 아주 극명하게 다른 우리 사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아주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부자들의 전가 추세에 특별하게 주목하게 됩니다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한국부자가 4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그렇게 집계됐습니다 정확하게는 39만 3천명입니다 이것은 한국 전체 인구의 0.76% 정도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그동안 주식시장의 활항에 따라서 2019년 말 35만 4천명 대비해서 2020년도 말에는 10.9%가 증가한 무려 한 해 동안만 하더라도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숫자가 3만 8천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시간이 경과되면서 변하는 추세입니다 2017년도에는 2016년에 비해서 14.4%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2017년에 비해서 4.4%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2018년에 비해서 9.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마침내 2020년도에는 전년 대비 10.9%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평균 경제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그런 부자들의 숫자 증가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정책에 관계없이 다른 그런 자산시장보다도 영향을 적게 받는 주식시장을 통해서 큰 돈을 번 사람들이 꾸준히 아주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앞으로도 더욱 더 가속화될 것으로 봅니다 정부 정책은 주식시장에 관해서는 함부로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외국 투자가들의 눈치를 크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식시장은 한국의 주식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수많은 해외 주식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부자들로서 특히 금융자산을 굴리는 부자들로서는 기회를 선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또 특별한 것은 국내 경제정책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영역에서 부를 축적해 나가는 그런 부자들이 많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살림이 넉넉한 분들이 우호적인 그런 조건에서 삶을 이렇게 꾸려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완전히 다른 편에 보통 서민들의 삶에 대한 것은 11월 15일 날 한국경제연구원이 한일노인연금수령에 관한 비교실태조사라는 그런 내용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업체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서 한일 양국의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연금을 얼마나 받고 있나 그 수령실태를 상호 비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환율은 11월 첫째 주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환율 변동에 따라서 양국의 노인들의 삶은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이 보고서의 중요한 특징은 첫 번째는 개인 가구 기준으로 한국의 65세 인구의 연금수령액은 월 82만 8천원으로 같은 연대의 일본에 비해서 164만 4천원에 비해 가지고 50%에 불과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65세 이상의 노인이 공적연금에 의존하는 그런 개인 가구의 연금수령액은 82만 8천원 아마 이 연금수령액은 공적연금과 민간연금을 다 합친 걸 겁니다 일본은 164만 4천원입니다 두 배를 더 받는 거죠 일본의 노인들이 그 다음 한국 조사 대상이 생각하는 적절 생활비 수준은 한국인들에게는 최소한 월 172만 5천원 정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연금소득이 절반에 밖에 미치지 못한다 정확하게는 48%입니다 어쨌든 그 48% 빼기 100% 그것은 자식들의 부조를 받거나 아니면 다른 수단을 통해서 충당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한국의 65세 고령 가운데서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비율은 84% 그리고 사적연금 수령 비율은 22%에 거칩니다 대개 노후가 되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두 개를 결합해서 노후를 꾸려가게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84%대 22%라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공적연금의 수령 비율이 95%입니다 사적연금 수령 비율이 85%입니다 이거는 얼추 일본이 한국보다도 각각 공적연금의 10%가 높고 사적연금에서 10%가 높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한국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일본의 후식연금 요율 그러니까 매월 납부하는 것은 소득의 18%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9%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에 비해 가지고 국민연금을 대개 일본인들은 두 배 정도 더 불입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한국보다 소득이 있을 때 좀 더 내고 또 더 받는 그런 공적연금 체계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후가 조금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사적연금 월평균 수급의 경우에는 일본의 개인 가구는 한국의 1.8배 또 부부 가구는 한국의 2.3배로 이렇게 파악됐습니다 그만큼 한국은 사적연금 시스템이 상당히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적연금이나 사적연금 모두 일본보다 안전망이 현저하게 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고령화가 계속 이렇게 진행되면서 한국의 노인빈곤 문제가 더욱 더 심각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논평은 이렇습니다 이 같은 격차는 일본보다도 고도 성장 시기가 대한민국이 짧았습니다 평균적으로 개인이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는 그런 여력이 일본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 지적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일본의 사교육비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노인 인구의 상당수가 자식을 위한 과도한 교육비 부담이 노년을 위한 자산 축적의 상당한 걸림돌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특히 이 문제는 아직도 전혀 해결되지 못한 채 지금의 한참 40대 50세 세계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특별하게 현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1월 첫 주의 환율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한 겁니다 한국의 공적연금이나 사적연금은 모두 구매력이라는 면에서 보면 환율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나라 노인들의 연금 실태를 비교한 조사 보고서는 맨 처음에 11월 첫째 주 환율을 기준으로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경제 위기와 같은 그런 위급 상황을 경험하지 않고 정상적인 궤도를 계속 지속할 때 위와 같은 비교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년은 수십 년에 해당하는 긴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자국 화폐 가치가 형편없이 떨어지는 그런 경제 위기와 같은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연금이 갖고 있는 구매력도 형편없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보통 국민들에게는 국가가 근실한 성장을 지속하면서 아주 이례적인 경제 위기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지 않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예상 가능한 편안한 노후가 그렇게 전개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에 깊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이유는 국가 발전과 같은 그런 거창한 일도 있겠지만 개인의 노후와 관련해서도 자신이 받는 연금이 제때 지불될 수 있는 것 그리고 자신이 받는 원화 기준의 연금이 행편없는 구매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지 않는 그런 경우는 재정위기를 겪었던 그리스 같은데 노인들이 그런 재정위기 와중에 크게 희생양이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또 정치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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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